2,600명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해당 영상의 간단한 댓글과 이메움을 남기셔도 좋아요 100개만 달성해도 매주 수요일 추첨으로 구글 DMT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커뮤니티로 공개는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략과 랩의 황제 비용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자기 만족을 채워줄 현실 컨텐츠로 찾아왔고요. 이제 곧 여름이 지나간다죠. 그래도 상상을 봤어요. 와 국바이 써머팩이 있다 이겁니다. 가격이 25,000원인데 보석팩 50개와 2,000코인 그리고 메가 상자가 무려 8개라니 안 사볼 수가 없겠군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인들이 기운을 받아서 오늘 행운의 신 영역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구매하도록 할까요? 네 보석을 구매를 했습니다. 와 150개 코인도 구매를 했고요. 2,000개 그리고 마지막에 대망의 메가 상자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 스톱 파워 오셨죠? 출발이 너무 좋고요. 중간에 튕겨가지고 아 영상이 날아갔는데 스톱 파워 2개를 뜯 가능했고요. 그 스톱 파워는 가시 글러브가 나왔고요. 특수 공격이 활성화되면 번치 피해량이 200개 증가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그림자 치유. 특수 공격으로 다른 차원의 그림자를 수환합니다. 수환된 그림자가 타라와 티몬의 HP를 회복시켜준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메가 상자를 까면서 굉장하게 PP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레벨업 바로 숙여주도록 할게요. 와 바로 구까지 찍어버리는. 그래서 아직 스톱 파워는 없지만 굿 찍은 8비트로 플레이 바로 솔로 쉿다운 달려보도록 할게요. 맵은 더블 트러블이고요. 에너지 드링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긴장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잘 나오네. 이게 파워 확실히 뜨다 보니까 딜이 잘 나오네요. 와 이거 센터 먹었죠? 개야 쿨. 나이스. 깔아주고. 티렸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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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총이 장어 편이 아니라서 조금 맞으면서 들어가도 부근하네요. 프랭크가 안 보이네. 해주고. 나이스 슛디엄. 끝난 것 같은데? 깔끔하게 마무리해야죠. 이리와. 이리와. 일요렴. 깔끔하게 1등 찍어주는 갈라트.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우리 썸머 패키지와 그리고 우리 비트로 슬루 슛디엄 더블 트러블을 간단하게 달려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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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